지금 이거 더듀튜브 형님이 500개 미션 하자 해서 같이 어웨이로 7연승 하기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. 5연승 중. 마우스 바꾸니까 게임 잘 되네. 귀찮아서 안 바꿨는데 진작 바꿀 거 그래서. 경기력이 한 2배 좋아진 것 같아. 아직 미션 성공을 못했습니다. 일단 상대가 저그 포토스 랜덤. 투저그 원토스. 딱 색깔 보면 보라색이잖아요. 랜덤. 저그에요. 패드 가겠네. 패드. 온토여 반갑습니다. 타투가 반갑고. 오우. 저거. 어? 잠깐만 이거 오버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수저가 아닌 건 쩌쿠테 같은데? 쩌쿠테? 그래 한 거 좀 해봐라. 아 또 쓰네. 다운드가 아니야. 제대로 들렸고요. 다 맞추면 내가 신이게? 인정? 일단 우리 그 초록님이 그 8승 0패 달리고 계시니까 제가 또 깔끔하게 1패를 또 남겨주겠습니다. 이 초록님. 전속이 너무 건방졌어요. 궁금하지만 1패를 좀 저한테 안아줘야겠어요. 어우. 이라고 빨리 가네. 네 이렇게 하면은 저글링 못 들어와요. 어 일단은 황이 저글링. 7시 패드에요. 패드. 수성. 원수성. 펑크 냄새 펑크. 어 바로 투방큰까지 하셔야겠는데. 위험. 위험합니다. 오버 다 빼주죠. 으응. 딱 넘어갈까봐. 한 번 딱 치고 해주면. 뭐지. 뭐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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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ns. 어형님. 수가, 네. 2부변 tief이 보지. 뭐지. 어우. 한 번 거 미리 한 개 하고 FCB로 포하나 안하나 체크해야지 왜 이겼냐고요? 그냥 이겼어요 내가 너무 잘해서 일로와 줄 하나 낚아먹었고 이어 일로와 쫓아서 못 오죠 장갑게 해처리 치수하시고 두 번 이겼어 이겼어 지금 보신 형님들은 와 이거 포토에도 막히고 패드에 수레처리 도블링을 어떻게 이겨 수태란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2분 전에 제가 이긴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여기 있어 살려야 돼 먼저 씨를 오버로를 가버려 이제 이 땡크 두 개 뚫어주고 두 마리는 세곱시 견제 오버로드 따지고 세곱시 바로 뚫어주는 땡크 다행히 전환 어 잠깐만 시워 이겼어 한참 음 한참 이건 이겼어, 이겼어. 뱅크죠, 5점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의 이겼어, 그는 이겼어 스며들과 강력한 있을 것 같고, 이겼어 그는 이겼어, 사전tså 이겼어. 이겼어, 이겼어. 아들 bum. 어, 한겹이 비쥬긴 해 봐. 이겼어, 이겼어. 경고 아 진짜 내가 뚫릴 것 같은데? 퇴근 한번 떼서가지고 아 딜롯이 많아서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못 맞았다 아 딜롯이 많아 아 딜롯이 많아 아 딜롯이 많아 아이 등장 아이구 아. 아이구 아. 배럴 아 닌지 아아 아 아 미래알이 부족합니다. 미래알이 부족합니다. 업그레이드 파이팅. 준비됐습니다. 코트라싱붐. 준비됐습니다. 아 이제 쏟을 뻔했네. 아 끝나봤네. 완전. 쏟을 뻔했네. 적 volte. 부족하죽을 완벽하게 проблем을 보이고 있습니다. 유리알이 부족할 것이다. 총 놔둡니다. 틀리면 안전한 스킬을 Bus. 위치로star 수면돌이 지지 않습니다. 위치로 인강을 지져 Ul. 경우를 공격합니다. 목격을 내리시지요. 듣고 있습니다. 흔들리는 힘과 영향을 잃으시길 바랍니다. 미네랄이 잃을 틀akeaking 이곳은 손질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소비가 소중하실 수 있습니다. 미네랄이 잃을 준비하십시오. 소중하실 수 있습니다. 목표 1,000명. 목표 위치는 흔들리는 과학적표. 수상 중입니다. 수상 중입니다. 듣고 있습니다. 전투명한 거. 목표 위치는 흔들리는iegen지 않아서 심각한 범죽이 포기기 viol 부분에서 백종합의 올리미늄이 빠졌습니다. 지금 내 서실들은 제주 1 at 2.7 scale. 목표 기조 1 at 2.1%. 목표 1 at 2.1%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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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원 1, 도용하십시오. 송이 부족한 부족한 조기기입니다. 사령관에 위치하십시오. 동물원 2, 도용하십시오. 시전기 staple. 배우고 있습니다. 대기중. 목표 2. 아 예 방총이 형님 안녕하세요 아 위험했다 또 방심했어 나한테 우는거 좀 잘 막았어야 되는데 아 좀 병심해가지고 질뻔했다 와